좀만 더 오면 돼 좀만 더 좀만 더 저 찍고 들어오고 있어요 다섯둘 가자 도덕피스 싹 밀게요 아 우리가 다 세네 여기 취사명 출신이 많아서 그런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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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직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입구 좀만 막아줘 입구 좀만 막아줘 아직 그냥 딜하면 될 거 같아 네 그럼 저도 바로 그쪽으로 합류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안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이제 들어오거든? 애들 봐야 될 거 같아 앞에 39줄이거든? 애들 우리 밀려온다 애들 봐야 돼 애들 봐야 돼 애들 봐야 돼 비칼리랑 애들 봐야 돼 우리 지금 몇 줄이에요? 36줄 36이야 36 36 애들 봐줘야 돼 애들 봐줘야 돼 신화 캐릭만 일로 올게요 신화 캐릭들 지금 68 테이지 날라와서 다 썰어주세요 애들 봐줘 비칼리 찍어볼게 비칼리 메인들만 비칼리 비칼리 메인들 비칼리 나머지 다른 애들 밀어주세요 비칼리 위치에 있을 거 같애요 봐주세요 비칼리 좀만 더 오면 돼 좀만 더 좀만 더 테이지에서 계속 저희가 날릴게요 좀만 더 와야 돼 나머지 메인빼고 나머지 날려봐 나머지 나머지 이 꼬리도 물었어 앞으로 나오면 좀 밀어 그냥 야 뭉이 아빠 쳐주세요 이제 뭉이 아빠 메인들 마루 아빠 죽을 빌어버린다 아니 좀 밀지 않았나요 줄줄을 빌어주세요 아니 다 밀었어 안해 너희 다 밀었어 지랄게요 나머지 딜 신화 캐릭들 앞으로 호노러분들 말해 호노러분들 안에 정리부터 정리부터 해주세요 네 피네스 딜 피네스 풀 딜러자 피네스 풀 딜 호노러분들 앞으로 호노러 보스 치지 말고 앞으로 애들 밀게요 호노러분들 호노러분들이 막아줄거야 피네스 풀 딜 호노망 호노망부터 호노망 나 죽었어 오케이 피네스 풀 딜 마루아빠 찔께요 마루아빠 다시 빨리 좀만 빼 좀만 빼 그냥 딜야 그냥 딜 피네스 딜 그냥 딜 호노루 죽어도 되니까 덮을께요 호노루 죽어도 되요 덮어줘 호노루가 막아줘 피네스 덮어 그냥 덮을께요 호노루 닉 따라 붙어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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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찍는 중 신화 캐릭터 저 찍고 들어오고 있어요 올려주세요 맞으시는 분 계속 덮을께요 덮어요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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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노루도 아라크네 쳐줘 호노루도 아라크네 쳐줘 자 오케이 안으로 들어갈게 호노루 스킬 다 빠져있어 그러고 피 누가 계속 브리핑 좀 해주세요 18줄 18줄 1 안해요 오케이 싹 밀게요 고툴 안해요 약간 캐릭터 약간 캐릭터 와바리드 날릴께요 와바리드 15 네 싹 미는 중 안에 도는 중 자 약간 캐릭터 네 아직 15줄 피 안빠져 이제 자 약간 캐릭터 다뤘걸 애들 스킬 빠졌고 애들 밀고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14줄 1줄 자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호노빠 있어 호노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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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호노빠 뭉이 아빠빠빠리 몇줄 또 arte 메인마인 앞에 막아줘 메인 앞에 막아줘 포스트기 메인들도 포스트기 얌밍- 우측으로 돌아갈게 우측으로 돌아갈게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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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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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덮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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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덮었어 어디만 버티면 돼 계속 합류하면 싸우면 되요 밀고 들어와주세요 호노를 아니다싶은 배로에요 배로하고 66 다시 합류 태이지 지금 안전 태이지 우리 쫓아가면 되요 쫓아가 원희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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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요 원희아빠 나이스 문희아빠 혼자 엔티포스 옆에 문희아빠 한 번만 찍어줘요 오케이 나이스 싹 밀게요 백 백 다시 태이지 태이지로 굽는다 태이지로 쟤 시사명 출신이 많아서 아니 왜왜 뭐가 문제인데 우리 로얄분들 아 뭐가 문제예요 아니 지는 사람들이 이제 특이 뭐하냐면 여러분들 핑계를 할 때 어 니네 그거 먹어 남는 것도 없겠다 야 너네는 이놈 없니?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를 불러오든가 뭐 로얄 뭐 아니 그냥 어깨 존나 올라와가지고 이놈 한 100명 200명 와도 다 이길 것처럼 하다니 그냥 어? 이놈 50명 한 70명 되냐 우리 어? 면이 70 면이 70에 그냥 아우 그냥 혼비백산 해버리네 진짜로 어? 한번 좀 내리고 아니면은 66페이지 지금 단체로 날라볼까요? 오케이 66페이지로 한번 전원 나를게요 오 테이지 유용해요 어 테이지 먹혔어요 먹혔어 덧불로 싸울게요 오케이 싸워 덧불로 싸워 덧불로 그냥 딱 날리면서 자 66 그냥 다 날려 패는 중 패는 중 패는 중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 기스 싸우 기스 싸우 다 죽었어 거의 먹었어 거의 먹었어 거의 먹었어요 다 죽었어 나 죽었어 거의 다 먹어 가 오케이 먹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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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먹힌건 먹혔어 오케이 먹혔어 오케이 애들 다 보스망 뛰었다 보스망 뛰었다 텔지 뛰어야 돼요 보스 풀 딜이다 보스 풀 딜이다 지금 빠르게 쭉 들어가 봐요 20줄이에요 덮을게요 덮을게요 꼭 볼 죽이자 덮을게요 볼 수리 볼 수리 볼 수리 볼 수리 하나 일단 덮을게요 나이스 나이스 우리 먹었어 나이스 우리 꿔 나이스 나이스 사실 눈칼띠 몰라 눈칼띠는 몰라 정신없어 예단 우리꺼 예단 우리가 먹었어 눈칼띠 몰라 강대방 울고있어 우리꺼 우리가 먹었어 우리꺼